지금 이제 가장 핵심적인 것이 선거관리위원회가 도장 인쇄를 지금 고집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게 되면 도장을 인쇄해서 사용하겠다. 세상에 도장을 인쇄해서 사용하는 그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투표관리관 도장이 선거에 가능한 인감도장하고 같은데 인감도장을 인쇄해서 사용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미친 짓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미친 짓을 해가지고 아홉 분의 공직선거에서 모두 다 위조투표지를 만들어 쑤셔 넣어가지고 후보별 득표수를 전산 프로그램에 돌려가지고 여러분들 조작된 후보별 득표수를 만들어서 당선자와 낙선자를 조작하고 그것을 여러분들 뒷받침하기 위해 가지고 위조투표지를 만드는데 위조투표지를 만들려면 도장을 인쇄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왔는데 이번에 국민의힘이 또 양보를 한 거 아닙니까? 말씀을 이미 드렸지만 12월 25일 날 보도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보도가 한국경제의 보도가 두 가지 핵심 포인트를 여러분들 갖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행정안전부하고 선거관리위원회하고 그다음에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모여가지고 제도개선을 수기했다. 다른 것은 다 여러분들 합의를 받는데 마지막 재킷점이 국민의힘은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투표용지에 찍어야 된다. 날인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선거관리는 뭐라고 했습니까? 도장 찍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냥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투표관리관 도장 이미지를 온라인 올려놓고 그냥 그걸 다운로드 봐주고 그냥 인쇄해야겠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여기에 실려 있지 않습니까? 투표관리관 날인을 놓고 행안부와 그리고 선관위와 국민의힘이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이게 25일이거든요. 투표용지 왼쪽 하단에 투표관리관에 꼭 날인해야 되는지 일부 사안에 대해서 의견이 갈리고 있다. 이걸 여러분들 바로 27일 날 그걸 쏙 빼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발표를 한 거 아닙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번에 4월 10일 총선을 위해서 발표한 제도 개선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QR코드를 바코드로 바꾼 건 그거는 뭐 하면 좋지만 안 해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왜 바코드를 통해서 사전투표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누구를 찍었나 하는 것을 본인들이 자료를 모아왔기 때문에 이미 그동안 여러분들 QR코드를 가지고 국민들 전체에 대한 여러분들 투표 성향을 다 파악했기 때문에 그거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위조투표지를 계속해서 만들 수 있느냐 위조투표지를 만드는 것이 중지되느냐 그 문제고 그것이 바로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이 통과되면 국민이 이기는 것이고 그게 통과되지 못하면 선관위가 또 4월 10일 총선에서 여러분들 조작을 하는 겁니다. 국민의 힘이 밀려 가지고 그냥 이번에 양보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12월 27일 날 산관위가 발표한 보도자료 따르면 만일 이걸 국민들이 나서 가지고 번복을 시켜서 위조투표지 제조에 활용되는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을 관철 못 시키게 되면 그냥 12월 27일부로 4월 10일 날 총선 결과가 그냥 결정된 겁니다. 결정된 거고 그 결정에서 여러분들 책임은 국민의 힘과 윤 대통령이 지시해야 되는 겁니다. 국민의 힘은 대패합니다. 왜? 위조투표지를 쑤셔 넣는데 어떻게 이깁니까? 위조투표지를 든든하게 갖고 쑤셔 넣을 수 있는 만반의 준비가 됐는데 그것도 시간이 한 달 정도 이런 시간이 있는 겁니다. 선거 인수가 확정되고 사전투표가 실시된 사이에 얼추 한 달입니다. 한 달 동안 뭡니까? 위조투표지를 만들 수 있는 준비가 다 되어 있는 겁니다. 위조투표지를 만들 수 있으니까 마음껏 뭡니까? 전산 프로그램에 여러분들 조작값을 입력해 가지고 후보별 득표소를 다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윤 대통령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총선 패배하면 윤 대통령이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부정선거를 은폐한 대빵이에요. 대빵. 여기 여러분들 캐나다에서 은퇴하신 회계사로 계시는 이경봉 님이 그동안 선거 문제를 많이 다뤄 오셨는데 이제 캐나다에서 또 선거에 관련돼서 여러 번 자원봉사도 하시고 했으니까 이런 달 단체 카톡방에 올린 내용을 한 분이 저한테 이메일로 보내줬습니다. 도장을 찍는데 시간이 걸려서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을 못 해먹겠다면 그러면 돈이 들고 시간이 걸리는 비생산적인 선거는 애당초 왜 하냐 그냥 다 집어치우고 옛날처럼 체육관 선거로 돌아가면 안 되냐 시간 소모하지 말고 지극히 효율적인 것이 체육관 선거잖아 지금 식으로 여러분들 위조 투표지 만들어서 쑤셔 넣고 사전투표 득표수 이런 전산 프로그램 돌려 조작하고 그것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위조 투표지를 뭡니까 인쇄소에서 만들어서 쑤셔 넣을 정도가 되면 그러면 굳이 선거할 필요가 없잖아요 북조선처럼 그냥 몇 놈이 모여가지고 종로구는 뭡니까 홍길동 그다음에 성동구로 뭡니까 인격정 그렇게 해서 결정하면 되는 거지 왜 국민들 기름 오라 가라 1년에 4천억 5천억 기름 예산 써가지고 선거하냐 이야기죠 그 이야기인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한 번도 여러분 정리하죠 선관위가 투표관리관 도장 이미지 파일을 왜 사용하는 것을 계속 고집합니까 너무나 간단하고 쉬운 이야기지만 한 번도 여러분 정리하죠 선관위가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을 왜 거부하는 겁니까 위조 투표지 만들어가지고 부정선거하기 위해가지고 투표관리관 도장 이미지 파일을 계속 사용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선관위 사람들은 사실이나 진실이나 참을 이야기한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도장 찍는 데 지금 시간이 많이 드니까 지금 선관위가 주장하는 것이 도장 찍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투표장을 찾은 투표자들이 좀 오래 기다릴 수도 있기 때문에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이 안 된다는 거지 않습니까 정신 나간 인간들이 하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선관위가 투표관리관 도장 이미지 파일을 온라인에 여러분들 3,508개를 올려놓고 여러분 그거를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왜 사용합니까 위조 투표지 만들어가지고 수신 넣기 위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부정 어떻게 합니까 현장에 여러분들 투표지 분류기도 사용할 거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이 투표지 분류계가 여러분 다 자료를 보조 dv로 전송하게 되면 여기서 방송 나가기 전에 조작 서브용 pc를 이용해가지고 조작값 집어넣어서 조작 프로그램 돌려가지고 100표를 120% 50% 200표를 뭡니까 250표로 그렇게 만들지 않아서 만들어 왔잖아요 만들어 와가지고 지난 여러분들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7년 동안 9분의 공직선거가 모두 다 이렇게 조작을 해가지고 이런 그래프가 나왔지 않습니까 사전 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 항상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 표를 도덕질 당했으니까 사전을 이렇게 줄여놨으니까 마이너스 값이 나오고 마이너스 값이 나오고 그다음에 훔친 것만큼 더블당 함께 이런들 표를 줘 놓으니까 더블당이나 정의당의 표를 줘 놓으니까 여기 올려놓으니까 플러스 값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다 조작해서 이런 값이 나왔지 않습니까 2016년 노회찬 후보 때도 손을 댄 흔적이 강하네요 이건 정상적인 투표가 아니지 않습니까 노회찬 때도 조금 손을 댄 것 같네요 이걸 여러분 어떻게 하면 여기서 조작하잖아요 조작 서브로 그런데 이렇게 조작하고 나면 실물로 된 것을 조작해야 안심을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막 표를 만들어서 집어넣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렇게 이런 표를 만들어서 집어넣어야 실물로 된 것을 이런 투표함 속에 집어넣어야 안심을 할 수 있을까 전산 조작하고 위조 투표지 투입하고 위조 투표지 투입을 하려고 하니까 이런 뭐가 필요합니까 여기에 투표 관리 간 이미지 파일을 사용해야 인쇄소에서 막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이번에 이런 국민들한테 어떻게 속인 겁니까 기존에는 위에처럼 했는데 앞으로 밑에서 해가지고 전면 수개표로 하겠다 3, 4번을 바꾼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개함 이미 여러분들 투표 개표소에서 들어오는 투표함 속에 다 여러분들 위조 투표자가 들어있는데 개수기를 마지막으로 하던 개수기를 뭡니까 세 번째로 하던 무슨 의미가 있나 이야기죠 조선 사람들 정말 대단한 겁니다 선관위 인간들아 너그 지옥에 떨어질 거다 이놈들아 국민들이 다 이런 교육을 받았는데 투표의 개표소에 오는 개함 투표함을 까는 과정부터 순서만 바꿔가지고 국민들한테 전면 수개표를 하겠다 위조 투표지를 뭡니까 세는 일이 그게 전면 수개표냐 어이 김용빈이 니 서울법대 나왔잖아 니는 역사의 죄인이다 이놈아 니가 뭐 윤석열이 친구라면서 7, 9학번 친구라면서 도대체 인간들이 어떻게 뭐 니는 새끼가 없나 니는 자식이 없냐 개표소에서 온 이름들 투표함 속에 모두 다 위조 투표를 쑤셔 넣어 가지고 오는데 이렇게 위조 투표를 쑤셔 넣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전산조작회가 이러면 다 득표소를 만들어 놔가지고 그걸 뭡니까 한쪽은 만들고 한쪽은 뭡니까 그냥 쑤셔 넣고 공방성 그걸 어떻게 눈 깜짝할 사이 하는 겁니까 이 숫자 만드는 건 언제 합니까 4월 10일 저녁부터 4월 10일 새벽까지 이러면 뭡니까 전산 프로그램 돌리겠죠 그러나 그 프로그램은 언제 다 세팅 되는 겁니까 한 달 전에 선거인수가 확정되게 되면 선거구보다 몇 퍼센트를 조작할 지가 다 나오잖아요 선거인수가 확정되고 몇 퍼센트를 조작할 지가 다 나오면 몇 표를 수신해야 될 지가 계산이 다 나오잖아요 한 달간 여러분들 그 표를 다 만들어 가지고 4.15 여러분들 사전투표가 끝나고 나면 그 뭐죠 무슨 행랑식이니까 그냥 열문 투표지 다 집어넣을 수 있잖아요 행랑식에 그걸 누가 합니까 지역 선관위 애들이 다 하지 않습니까 그걸 김용빈이 모르냐 이야기 그걸 윤석열이가 모르냐 이야기죠 인간들아 대한민국 망하면 서울법대 출신들이 다 망하게 한 걸로 보면 돼요 김기현이가 서울법대 나왔고 권성동이 이러면 권영시가 다 서울법대 나오지 않았습니까 인간들 참 얼마나 인간들이 악해질 수가 있는지 나라가 이래도 여러분들 그동안 굴려오는 것은 그래도 현장에서 열심히 먹고 살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인데 여러분들 이런 어마어마한 범죄를 이런 어마어마한 범죄를 여러분 언제 조작이 가능합니까 선거인 수가 한 달 전에 확정됩니다 4월 10일 총선 조작 어떻게 하겠습니까 10월 10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처럼 할 걸로 봅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어떻게 조작했습니까 선거인 수 기준으로 사전투표율을 7.49% 뻥튀기 한 겁니다 그러면 사전투표자수 만들어야 될 사전투표자수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숫자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37,453표였습니다 그거를 다 이런 사전에 준비해 놓는 겁니다 3만 여러분 7,453표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거를 언제 집어넣은 겁니까 사전투표 끝나고 행랑식이니까 그냥 벌려가지고 집어넣은 겁니다 그냥 집어 이번에는 좀 더 간단했습니다 왜 그런 거 하냐 그냥 더블당 진교훈 후보한테 전부 다 더해주는 거니까 그냥 눈 감고 집어넣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거가 끝나니까 전산 프로그램 조작한 거하고 선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번에 문제 없었죠 왜 문제 없었습니까 사전에 다 집어넣었으니까 표를 그러니까 전산조작으로 발표한 거하고 표 집어넣은 거하고 딱 일치가 된 겁니다 좋은 공정선거 됐네 그 짓을 하겠다는 겁니다 4월 10일날